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및 교육이 열렸습니다. 4월 9일 본사 빛가람 폰에서 시행된 이날 행사는 ESG 경영처 계약부에서 주관해 진행됐으며 김장현 사장과 김문호 상임감사, 경영진과 본사 근무지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방송 TV를 통해 전사에 생중계됐습니다.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강력히 공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CEO 당부 말씀을 시작으로 서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촬영, 외부 전문가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장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 서약과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임직원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서명은 CEO와 상임감사, 직원대표 2명이 시행했으며 한전 KDN의 임직원으로서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5가지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박양진 변호사를 초청해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와 하도급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강의에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서명이 KAIS 상단변화를 통해 4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